손 나오시 너무나 잘 어울리네요 좋습니다. 가오면 되네 우리 김재현씨가 사진 찍는 시간을 각기 못 버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위치를 바꾸려고 하는데 김재현씨 좀 없지 말고 다른 포즈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지요. 예. 너무 좋습니다 자, 우리 김재현은 뭐 이 사진을 굉장히 많이 찍어보셨죠? 이 포즈가 어휴, 김재현씨가 컨팅을 하고 있고요 그 번의 케미가 아주 잘 나오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맥주의 시원함과 이 흰향감 그리고 감 맞은 흰 맥주의 맛이 잘 표현될 수 있도록 아주 열심히 포즈를 취해주고 계십니다 네, 사진을 들고 아주 시원함을 이 신선함을 표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, 안녕하세요 김재현 둘인 것 같죠? 김재현씨가 제일 좋아하는 퍼포먼스 술 따르기 퍼포먼스 어우, 너무 잘 따르네요 승무추처럼 예, 어우, 가격이 있나 굉장히 잘 따르고 있습니다 자, 좋습니다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우리 기자님들 혹시 원하시는 포즈 같은 거 있나요? 혹시? 아, 이런 거 하면 예쁜 거 같다 바꾸신다는 포즈 혹시 있으시면 자, 하나, 둘 자, 하나, 둘 저런 파스가 세상에 나와도 정말 좋을 것 같은데요 오른쪽으로 갑니다 오른쪽 네, 둘 자, 이렇게 해서 자, 이렇게 해서